방송 SBS 인기가요 9월 셋째 주 1위의 주인공은 누가 될까요? 결과 보여주세요. 네 인기가요 차트로 좀 수까지 앞서는 이번 주 1위는? 가을 이번 주 1위는 누가 될까요? 네 빅크에 축하드립니다. 축하드립니다. 네 이 프로필은 저희가 꼭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까요? 네 다음 주 1위라도 어디가요? 다 같이 인기가요. 모두모두 안녕. 다 같이 인사드립니다.